중원 도서관 개간 20주년을 맞아 이용자분들이 더 쾌적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시설 재정비를 하였습니다. 복잡하게 있었던 참고자료와 지역자료 서가를 정리하였으며, 맑고 무거운 책상과 의자를 가볍고 깔끔한 철체로 바꾸고, 조용히 혼자 독서할 수 있도록 일흥용 자식도 마련하였습니다. 또한 종종 오류가 났던 검색 PC와 무인대출 반납주도 교환하였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던 DVD 관람 PC는 더 크고 선명하게 보실 수 있도록 컴퓨터 모니터를 TV로, 형광등은 더 밝은 LED 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. 기존의 책상을 교체하고 더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체하였습니다. 열람실과 e-러닝실의 무거운 원목 독서실 책상을 가볍고 소음이 적은 책상으로 교체하여, 이용자분들이 더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. 밖에 설치되어 있거나 개수가 적어 연결에 불편함을 느꼈던 와이파이도, 자료실과 열람실 곳곳에 설치해 훨씬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